네 안녕하세요.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. 오늘은 8월 18일 수요일입니다. 벌써 한 주가 중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오늘 또 화이팅! 자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에는 진짜 지옥으로 가는 건가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폭으로 하락하다가 빠른 반등을 보여줘 현재 0.2% 상승으로 그나마 긍정적입니다. 그리고 상승 종목도 하락 종목보다 많아서 빨간 불은 켜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. 오늘의 매동은 혼조세입니다. 개인은 250억 매수, 외국인은 3,100억 매도, 금융투자는 2,300억 매수, 그리고 연기금은 500억 정도 매수 중. 코스닥은 장 초반 급락으로 1,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해 0.5% 상승 중입니다. 그래서 오늘 장은 구름이 조금 있는데 그나마 햇빛이 조금 보이네요. 환율은 1,173원으로 소폭 하락 중입니다.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도 0.8% 하락 중이며 그 반면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며 2% 때 강세를 보여줍니다. 여기가 진짜 바닥일까요? 미국 선물지수는 소폭 하락 중. 10년물 국채금리는 1.263으로 다시 잠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코스피 선물은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외국인이 혼조세를 보여주네요. 어제 미국장은 3개 지수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. 그 이유는 경기 회복이 지연된다라는 걱정 때문인데요. 그러다 보니 오늘 코스피도 출발은 좋지 않았습니다. 만약 오늘 또 빠진다면 21년 내 처음으로 연속된 하락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오늘은 코스닥은 약 2개월 만에 장중 천선을 붕괴를 했다고 하네요. 시가총의 상위 주식은 혼조세. 오늘 간 섹터는 해운, 디스플레이 우주항공, 약한 섹터는 보험입니다. 마지막으로 11시 기준 외국인 매수항의로 보자면 SK하이닉스, HMM, 카카오, 두산중공업, LG전자, 삼성SDI, SK텔레콤, SKIT, 삼성엔지니어링, 그리고 SK를 매수하고 싶습니다. 빠이요!